5. 레벨 자 뮤빅! 브룰러스! 렛츠고! 렛츠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킹무진! 저 오른쪽에 못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제가 형식은 잘생겼다. 아니요, 제가 번역했거든요? 서자로 한 왕국의 서자로 태어난 무진다. 한국어대요? 한국어. 네. 한국어예요. 형 오늘 Jamie 오셨어요? 저게 저희가 얼음이 다 녹아있었는데 네, 놀기느라 좀 힘들었어요. 아... 뭘로 놀이셨어요? 그... 강풍기로요. 조명과 강풍기로. 이거 나무 CG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맞아요, 맞아요. 어? 잘 어울리셨네요. 이야... 아, 근데 맞아요. 저 진짜 저기서 감탄하긴 했어요. 너무 잘생겨서. 혼잡니인데... 어, 이거 뭐야. 어, 무릎이 차갑겠어요. 어, 저거 내가 얼렸을 때, 저거. 아, 맞죠, 맞죠? 차가 됐다니까. 이야... 에이, 타이밍. 아, 저 표정 나왔어, 내가 좋아하는 표정. 표정 뭐예요? 너무 이뻐. 와, 세트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이뻤어. 나무가 진짜 멋있다. 실만큼. 막. 네? 막? 어, 방금 우진 씨 저 제스처 본인이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못한다. 아, 죄송해요. 멋있다. 진짜 노력해볼게요. 아, 뭐야? 저 나무가 CG예요, 여러분. 진짜요? 막 먹고 나무. 진짜 저, 저... 나는 진짜 나무였거든, 그래도 머리가 계속 그치고. 사실 저도 저기 앞에 스티했거든요. 뭐야, 뭐야. 와, 내전리! 뭔데! 뭔데! 와, 지훈아 형 이떡했다. 아, 이번 안무 진짜 섹시한 것 같아. 아, 단식이 잘 살리셨죠, 형. 으이, 으이. 감사합니다, 뭐야. 어, 손가락 그냥 뜯어버려. 어, 손가락 그냥 뜯어버려. 으이, 으이. 잘 만들었죠? 저 이거, 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그건데? 양성식이죠? 그렇지. 으이, 정지.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 뮤직비디오에 진짜 예쁘게 나왔어, 저 의상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손가락 끌리는 거 같아서 쳐다가 진짜 울어서 뛰어버린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 끌리는 거 같아. 손가락 끌리고 바로 병원 뛰어버려. 무대만 내려가야 돼. 유성이가 막 까버려. 까버려. 아, 윤호 형이 일 때 이 옷 참 굉장해한다고. 끝어. 야, 쳐다보지 마라. 아니, 여기서 여러분. 저거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제대로 나. 야, 저거 나중에 영상 봐. 아니, 저거 잡아냈어요. 잡아냈, 영상 봐. 나, 나 못 세웠어. 내 종이에는 힘이 없더라고. 어, 여기 뭐야? 내가 물리쳤어.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위허. 위허. 자한이야. 위허. 자한이가 여기 안 해줬어. 비눈방울이다 진짜. 비눈방울이 닿았어. 비눈방울. 위, 위. 아니, 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썰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바로 앞에서 강풍기를 계속 쐬고. 어우, 이거 힙합 아니야? 위허. 아니, 이거 저거 왜 튼쳤대? 왜 제일 귀여웠어. 왜 이뻔 놀리네요. 제스쳤네요. 아니야. 뭐야 이거. 아, 이게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건 없잖아. 제가.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직관적인 제스쳐지였는데. 상관이 없어. 저게 굉장히 좋은 제스쳐거든요. 와, 근데 CG 멋있다. 와, 뭐야 뭐야. 그 빈새. 무라의 제 킬링 파트. 그 뭐야? 와, 예전되어. 이게 누구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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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와, 진짜 멋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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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우, 섹시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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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기. 연기한다. 아니, 싱글, 싱글. 아니, 어떻게 찍은 거야? 무진이 형 벚꽃 때의 형. 저거는 성우 형. 그 꼬집을 때 표정인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어, 맞지? 와, 맞다. 이야. 월시, 월시. 와, 인구. 미쳤다. 중독성 있다. 와, 진짜 멋있어. 뭔데? 우리 끝판왕이죠?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아니, 반칙이잖아. 주인공 가져갔네. 주인공 빼기야 버려도 돼. 원래 주인공은 쿠키 형상이에요. 왜, 왜, 왜. 곧 내려오실 때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이번 저희 리뷰의 내용은 이제 벚꽃이 피었다가 요괴들 때문에 피지 않았던 그 벚꽃을 무진이 형 다시 피우고 모든 그 요괴들을 본인 몸 안에 봉인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잘 봤습니다. 와, 멋있네요. 아, 맞다. 그러니까 안옵소서 봉인만 시켰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제.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여기 있잖아. 아까 보니까 말씀하자면 나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 안에 너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나무 안에 너가 봉인됐고 너 안에 요괴들이 봉인된 거야? 그치. 3단이네? 3단. 나무 베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진이가 죽잖아. 아, 그럼 무진이 형도 죽고. 나중에 숙소에 휴지 떨어지면 무진이 형을 쓰려고 하겠습니다. 나무는 휴지니까. 아무튼 우리 이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정말 고생 많았고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앞으로도 남은 이제 활동이 남았잖아요. 활동 열심히 하면서 혼, 혼신을 다해서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태워. 불태워. You are dystopia. Yes, 불태워. You are dystopia.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Go to the game. 킹덤. 감사합니다.